19페이지로 가보죠. 19페이지 과세표준은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저도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서 처음 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과세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인데 지금 실무교제이기 때문에 내년 치료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러면 제일 먼저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 가액이라는 게 본인이 신고한 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고한 가격이에요. 내가 본인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고를 잘못하면 무조건 세무조사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서를 쓰시면 큰일 나요. 이중계약서를 썼다 걸리면 중계사님도 계약서 잘못 썼다 해서 강제 휴무가 좀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강제 휴무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영업정지. 며칠간 영업정지 떨어지고 그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원칙은 내가 취득했을 때 그 당시에 신고한 가액으로 가고 연부로 거래했을 때는 연부금 지급액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대로. 그런데 주의할 게 이 가액 자체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엄청나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유상승계치등의 과세표준은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우리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사실로 가고 객관적으로 안 되면 뭘로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머리끌자 따가지고 국수 공판장 예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다 쓸모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싹 폐지됐어요. 없어져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유상으로 승계치득했을 때 과세표준은 개인, 법인, 관계없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사실상 치득가액으로 갑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이제는. 개인이 치득했던 법인이 치득했던 관계없이 무조건 사실, 실제 거래돼. 여기서 사실상 거래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치득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거래한 거. 그러면 완전 실거래가 체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럼 곧 우리가 배웠던 무슨 법하고 똑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치득세 반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방식하고 똑같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내가 실제 거래한 금액이 확인이 안 되면 축의 방법 같은 게 있었죠. 그게 이번에도 치득세에서도 그 부분을 도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로.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이든 개인이 거래했던 법인이 거래했던 상관없이 실제로 치득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치득한 가격이라는 것은 치득 가격의 범위를 한번 쭉 볼게요. 부동산을 유상으로 승계치득한 경우에는 내가 그 물건을 치득할 때 그 물건을 치득하기 위해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일체의 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치득 가격으로 갑니다. 사실상 치득 가격은 실제 본인이 치득했을 때 그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을 오늘 100억 주고 샀다. 그럼 치득 가격에 얼마라고 적어라? 100억. 그런데 이 100억이라고 100억이 맞는지 틀린지 뒤에서 정부가 조사해가지고 다시 확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반드시 확인하겠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조사를 안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시가표준액보다 높여서 신고해라. 이게 없이 시가표준액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리고 무조건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만 신고해라. 실거래가로 신고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보죠. 이건 실거래가로 신고하되 지방자치단체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가면서 이것은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무슨 행위라고 그랬는가요? 부당행위 계산이요. 부당행위 계산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랬네요. 그럼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실 내가 부정하게 신고하면 그 금액이 무엇보다 낮아버리면 무엇보다 낮아버리면 정부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시가인정액. 그럼 이제 이거 기억이 난가 모르겠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다음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을 때는 부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거래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액을 차액이 금액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 얼마 이상 차이가 벌어지거나 똑같아요. 3억 이상 차이가 벌어지거나 또는 거래가액에서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차액이 시가의 시가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 이상 차이가 나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거래가액을 인정해라, 부인해라 거래가를 부인하고 다시 뭘로 재계산하고 시가 우리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시가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시가인정액으로 가겠습니다.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재계산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양도소득세 규정하고 똑같아요. 그럼 거래에 내가 신고한 금액이 내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더 컸을 거란 이야기인가 더 적었을 거란 이야기인가 더 적게 신고하니까 누구하고 거래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이 시가 자체를 거래가를 부인해버리고 시가인정액으로 다시 재계산을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럼 이제는 시가인정액이 무엇인지를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가인정액. 앞에서 우리 시가인정액 중에 제일 먼저 뭐 하나 있었는가? 매매, 사례가액. 매매, 사례가액. 두 번째, 감정가액. 세 번째, 공매나 경매가액.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상. 보상, 보상받은 거. 그러면 우리 배울 때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그 거래가 치득이나 양도 전후, 앞으로 뒤로 몇 개월 이내에 발생한 걸 인정했다. 3개월. 여기도 똑같아요.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걸 시가인정액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진짜 엄청난 건데 감정을 받았을 때 감정가액은 감정을 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감정을 할 때는 한 군데 감정기관을 이용해라 그랬는가? 두 군데를 이용해라 그랬는가? 이것도 기억하시네? 두 개예요. 두 군데 감정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나온 금액에 뭘로 잡아라? 평준치.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랑 합격을 다 하시는 것 같네요. 평준치로 가라. 여기까지 알았어요. 두 군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걸 평준치로 잡으셔야 돼. 그런데 대신에 단, 그 자산의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았을 때는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어도 됩니다. 그랬는가? 여기 이제 헷갈리시네. 금액을 두 군데 이상을 원칙은 감정을 해야 돼요. 두 군데 이상을 감정해가지고 그 평준치로 잡아야 되는데 평준치로 잡아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 이하면 얼마가 안 됐을 때는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하셔도 돼요. 이제 책을 뒤져보시네. 저 자세가 진짜 저 자세가 최고죠. 저런 자세가. 매매 사례 가액을 찾으시면 돼요. 매매 사례. 실거래가 계산하는데 보면 감정 가액하고 그 오른쪽 날개 보면 날개 쪽지에다 제가 써놨어요. 그 부분은. 날개 보면 감정 가액 옆에 보면 날개가 기록이 됐어요. 날개 쪽에가. 금액 10억 이하. 10억. 10억이 안 되면 두 군데가 아니라 10억이 안 됐을 때는 한 개. 한 군데만. 10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10억이 안 됐을 때는 한 군데 감정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시가 인정을 할 때 감정 가액은 금액이 10억이 안 됐을 때는 두 군데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한 군데만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한 군데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이요. 거의 대부분 양도소득세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 없어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체제를 취득세 실거래가 체제로 싹 바꾼 거예요. 그런데 아직 허점이 많아요. 엄청 허점이 많아요. 왜 허점이 많냐면 완전히 완비를 안 했어요. 그냥 크게 크게만 만들어놨지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같은 건 좀 힘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 실거래가 추진단을 정부가 발족을 했어요. 이 실거래가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신고 들어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국가 공무원 중에 거기에 이 실거래가 신고만 분석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잘못됐으면 각 지방자체에 내려보내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조사해라.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실거래가, 실거래가 검증 추진단하고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있는지 확인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요. 넘 aquellos boards에 Liverpins.